39번도 역시 삽입문제입니다. 39번은 정신역학치료법에 대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Cycle Dynamic Therapy라고 하는 정신역학치료법이 이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 However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앞에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대의가 뭔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고 Provide A with B죠. 자,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그것들은 치료사들에게 풍부하고 결실있는 생각의 원천을 제공해왔다. 무엇에 관하여? 정서적 발달과 관계에 관한 풍부하고 결실있는 생각의 아이디어의 원천을 제공해왔다. 좋은 경우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거 포인트를 두고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좀 반대의 개념이 나오겠지. 좀 약간 완전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Cycle Dynamic Therapy 하면 정신역학치료법은 Psycho Including What?를 포함하여 Psycho Analysis 하면 정신분석을 포함한 정신역학치료법은 Based on What?를 토대로 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Sophisticated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엇에 관하여? 인간의 발달에 관한 From 언제? 유아 때부터 계속하여 이런 얘기죠. On Earth 하면 계속하여 앞으로 쭉 어린 시절부터 유아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발달에 관한 광범위하고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역학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정신역학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The Influent Development 아이들의 발달은 이해되어진다. In the Context 하면 무엇뭇의 상황에서 Context, 상황 꼭 좀 알아 놓으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진다. 유아들의 발달관계는 Cycle Dynamic Therapist, 정신역학치료사들은 개발시켜왔다. 방법을, 무엇을 위한? Awareness는 인식이죠.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그러한 인식,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발달시켜왔다. 개발시켜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In order to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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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pecific relationship. 치료상의 어떤 관계를 이러한 다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신발달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결국 치료상의 어떤 관계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계속 관계를 발달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식을 점점 더 높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theory is underpinning this therapy is underpin하면 서포트의 개념이야. 뒷받침하는 거죠. 이러한 치료법을 뒷받침하는 그 이론들은 were developed, 개발되었다, while, 뭐 뭐 하는 동안에 실험적인 심리학이 초창기 시절 동안에 이런 이야기하니까 실험심리학이 초기 단계에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뒷받침하는 정신역학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험적 심리학 초기 단계 동안에 개발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점도 좀 있고 부족한 점도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들은 여기서 대인은 Theories를 가리킵니다. 이론들은 Have not been amenable to야. 여기서 Have not been amenable은 subject to 이런 개념이죠. 무엇을 받다, 종속되다, 역량을 받다 이런 얘기죠. 과학적 확정, 검증, 과학적 검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e amenable to 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Be subject to야, 무엇에 당하다, 받다, 역량을 받다 이런 뜻의 의미인 subject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무엇이? to access, 평가하는 것이 Effectiveness of the therapy, derived from them은 바로 그 이론들이 되겠죠. 그 이론으로부터 derived from, 얻어진 그러한 치료법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이유는 because and because 뭐 뭐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목표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하지만 그것들은 이런 얘기죠. 이러한 어떤 이론들은 치료사들에게 풍부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죠. 정서적 개발과 관계에 관한 조금 초기 단계, 실험심리학 초기 단계에 만들어져서 어떤 과학적인 검증을 받지 못해서 좀 부족한 점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일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없었으면 이러한 치료법이 제대로 발달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5번에 들어가고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debate, 논쟁이죠. 무엇에 관한 정도에 대한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하면 to extent이기 때문에 to which를 써야 돼. 어느 정도로 이런 뜻이야. 어느 정도로? 초기의 이런 관계 패턴이 나중에의 어떤 기능, 기능이라는 얘기에서는 초기의 이런 패턴이 기능적인 나중에 어린이 됐을 때 이런 얘기야. 기능적인 작용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주호고 이게 주호고,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have to be understood 이러한 것들은 또한 계속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In the context of proven effectiveness of other forms o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에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입증된 효율성이죠. 다른 형태의 심리치료에 입증된 효율성의 그러한 맥락에서 또는 환경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신역학치료법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심리학의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약간 있고 과학적인 뒷받침이 되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관계 어린이들의 어떤 발달 관계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어렸을 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인식 속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의 관계의 발달이 나중에 어린이 됐을 때 아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인간이 되는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그 정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지만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심리치료의 입증된 효율성 입증된 효율성이 입증된 그러한 분야들도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역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글의 코지입니다.